네 키운 모닝노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뉴욕장도 좀 숨고르기 했다고 봐야 할까요? 지수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종가에서 보합에서 혼조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만 나스닥은 또 다시 한번 14,000포인트 넘어서 힘을 냈고 그 안에 흐름들이 어땠는지 특별한 이슈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S&P500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그 전날 갑자기 장 마감 직전에 매수가 몰리면서 상품폭을 확대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빠져서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일부 리밸런싱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하락 출발했지만 그 흐름상 보면 계속 상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납부 좀 축소하고 장 마감을 앞두고는 상승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는 크지는 않았죠.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개별 종목들의 변화가 상당히 컸다. 저희로 보면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어제와 달리 하락폭을 좀 키웠었고요. 이 테슬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의 변동성이 자체가 커졌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일부 우호적이었던 대주주들 600만주, 천만주 이렇게 갖고 있는 해치펀드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사결정 관련해서? 그 전부터 이제 이 테슬라가 언제 이거를 샀었냐면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테슬라를 바닥에서부터 폭등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많은 우호적인 해치펀드들이 그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런데 비트코인 이게 언제 매수를 했냐면요. 이미 어저께 뉴스에서 가장 화도됐던 게 테슬라였는데 1월 2일 날 누군가 짠 올렸더라고요. 이미 우리 회사가 이미 그날 8억 달러치를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거. 미리 이제 그 정보들이 유출이 됐었던 거였고요. 그때 당시 매수한 단가들을 보면 한 3만 3천 달러 정도? 지금 뭐 4만 6천 달러니까. 그때 4만 5천까지 갔다가? 쭉 밀렸을 때 바닥에서. 그때 이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뭐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바로 주식을 하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냥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일부 지금 무료하고 있는 거는 일부 큰 많이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걸 가격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와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판단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빠지다가 앨런 머스크가 이제 3월이니까 빠지다가 멈추고 그 다음부터 반동을 줬던 그 흐름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지금 3만 3천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면 만 달러 이상 벌었으니까 상당히 괜찮았죠. 근데 이런 식의 변동성 확대는 해치펀드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이게 어디로 뜰지 모르는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제 좋은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우리 회계적으로 보면 사실 영업이익을 굉장히 중요시 보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니까 영업의 수익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웹도덕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우호적이었던 해치펀드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매를 하게 만들었던 그 흐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당장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얘기했잖아요. 언론에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대주주들이니까 600만 주, 천만 주 이상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언급을 했고요. 이제 가장 그 테슬라를 바닥에서부터 지금 수준보다 더 높게 보고 있었던 일부 해치본들이 정의를 하고 있었던 대신에 이제 테슬라는 그렇게 해서 빠졌지만 비트코인은 4만 6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어섰죠. 7만 5천 100만 원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4만 6천 달러를 넘어석이다 보니까 이 페이팔 그 다음에 뭐 일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밀렸고요. 차익매무 때문에 그 다음에 페이팔이라든지 일부 그 채굴업체들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뭐 급등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 이제 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1달러 미만 40센트짜리가 뭐 거의 1달러 근처까지 올라오고 100% 이상의 폭등을 하는 그러니까 저가형으로 막 이제 움직이는 그 수급이 또 그쪽으로 또 쏠리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금융주들이 이제 밀렸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레저라든지 소매 유통업체들 그 전날까지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강도체도 전날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남았고요. 대신에 이제 빠졌던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같은 경우도 납부가 좀 축소했었고 대체적으로 그 전날 이제 빠졌던 정목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지금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는 아 그런 건 그런 거고 금리 금리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고는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방향성을 결정하기보다는 일단은 키 맞추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종목 테마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쭉 했었는데 지금 브렌트 기준으로 60달러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백신 접종이 되다 보니까 기대가 또 지금 묻어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에 입가진 사람들 다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코스트 푸쉬에 미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걱정해요.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곡물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가고 비출 금속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상품 쪽에서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인플레가 올라간다고 해서 국제 금리가 폭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뒷받침 지면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미 의회 예산처라든지 여러 연구기관들이 말한 거 보면 올해 중순 이후에는 경제가 과거로 돌아간다. 정상화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경제 전체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실물 경제는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 곳곳 경제 곳곳에 다 K자형이 뻗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정말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그러기 때문에 연준에서 아무것도 못 할 거야라고 오히려 돈을 더 풀 거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죠. 바람. 그런데 문제는 돈을 풀어서 그 돈을 풀게 되면 이 돈들이 그 실물 경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산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정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연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최저임금 올리는 거를 15달러로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 올리게 되면 기업들의 이제 그 기용 자체가 고정 지출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장기 실업률 장기 실업률이 뭐 거의 40% 가까이 되니까 이거는 금융위기 직후에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주식시장은 사당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뭐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장기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이게 못 따라오다 보니까 빚을 내서 사람들이 뭐 운영하기 보다 빚을 내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적으로 연준 그 다음에 앨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그 다음에 중국의 인민은행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비투하지 마라. 만약에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거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잘 나면 좋은 건데 만약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빠지면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내수가 못 살아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 부여가 나타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든 어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가 먼저 튀는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간밤에 금리는 어떻게 했어요? 금리는 일단은 하락했다가 하락부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고학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10년 물기쯤. 전반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날까지 이제 추가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한 발 물러쓰고 막 하면서 시기가 지연되거나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당연히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 자체가 12개월 평균보다 높았어요. 그러면서 12개월 평균보다 낮았죠. 낮았으니까 이제 국채 수요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금리 상승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납부 좀 줄이면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리 이슈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특히 2월 말 이후부터는 이 기울기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 올라도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것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반동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우리의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와 관련돼서 조치를 취해도 인플리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더 빠르게 진행이 돼버리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일부 골드만 삭스라든지 여타 투자 의사들 같은 경우는 연준이 지금 현재 2023년도나 돼야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은 그보다 더 빨라질 거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부터는 그와 관련돼서 논의가 시작된다라는 소식만 나와도 시장은 요동을 칠 거니까 그때쯤부터는 이제 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도 나오고 있고 12월 FMC 끝나고 나왔던 점도표는 우리가 뭐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올 3월에 나오는 점도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내지는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점도표에 다 묻어 나올 테니까 나머지면 나와서 이야기해봐야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게요. 금리 움직이는 속도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렇죠.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1.5%예요. 그런데 이제 10년물이 1.5%를 넘었으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것만 보면 배당 수익률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나중에 내가 이 회사에 지분을 가져오고 그 지분만큼 내가 나중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수익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기대를 하고 해서 사는 건데 요즘은 뭐 필요가 없죠. 지금의 얘기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만기일이. 오늘 만기일이죠. 만기일인데 일단은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좀 보면 12월 만기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1월달 좀 들어오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오면서 매도를 좀 더 키우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추이를 보면 금융투자가 좀 매도를 좀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스프레드나 이런 것도 따져놓고 보면 매도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폭 손매수 가능성이 좀 있어요. 큰 변화는 없죠. 큰 변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자체만 가지고 만기일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보다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인의 선물 수급에 따라서 변화를 하니까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 팀장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고 가야 됩니까? 팔고 가야 됩니까? 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줘요. 변동 요인이 있어요? 우리 시는 동안에? 일단은 파월 연주로장 발언들도 좀 있고 언제? 내일 새벽이요. 발언도 좀 있고 전화해서 우리 시니까 연기 좀 활약하시죠? 제가 지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바쁜가 보네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별 종목들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 그거는 있습니다. 중국에 중국의 이제 춘절 이후에 이제 코로나 확산 여부가 가장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같은 경우는 14명밖에 안 나왔고 네. 그게 이제 뭐 해외 쪽에서 막 두는 것만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보게 되면 향후에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 중국, 대중국 소비 형태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의 글로벌 시장의 특징이 많이 올라간 것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근데 이제 뭐 현금 들고 가는 게 좋은데 신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거죠.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여기서 팔고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내일하고 모레 시장이 뭐 큰 폭에 조정을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뭐 그대로 들고 가시고 나중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한 말 물러서서 휴가를 미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휴일 앞두고 굳이 지금 새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큐 모닝 노트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느 동안에도 미국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 팟캐스트라든지 아 계속 또 올리실 건가요?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또 유튜브를 로컬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니까 해달라면 해줘야죠. 시간이 되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일단 팟캐스트는 할 겁니다. 팟캐스트는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쉴 때 한다고 세수 안 하고 눈꼽도 좀 붙이고 하지 말고 시골에서 이제 별 보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성에 젖은 목소리 기대할게요.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공개 중불로 기지롱 공개 중불로 공개 중불로 공개 중불로 공개됩니다. 이제 남편을 할 수 있습니다.